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런 점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종섭 호주 대사가 귀국을 했죠. 어제 오전에. 그러면서 전반적인 뭐랄까 분위기는 이종섭 대사 관련해서 여권은 그동안은 좀 이렇게 수비하는 모양새였다면 어제부로 이종섭 대사가 한국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다시 뭔가 역공을 가하는 모양새.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 공수처와 민주당을 겨냥해서 이런 얘기합니다. 이종섭 대사 문제와 관련해서요. 자, 정치질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종섭 대사가 귀국했습니다. 문제가 있었으면 빨리 조사하고 끝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면 공수처와 민주당이 총선 앞두고 정치질을 한 겁니다. 저는 검사 오래 했지만 이렇게 중요한 선거 앞두고 이렇게 시끄럽게 언론 플레이하고 직접 입장까지 내는 수사기관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민심의 순응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조치를 하고 있는 정당입니다. 정치질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 날을 세웠는데. 자, 이제 이종섭 대사는 한국에 어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공수처의 딜레마다 뭐 이런 겁니다. 야, 이거 참 이종섭 대사를 부르기도 좀 그렇고 안 부르기도 그렇고 이거 어찌하오리까 뭐 이런 거라는 건데. 먼저 왼쪽으로 한번 봐주세요, 왼쪽. 만약에 지금 이종섭 대사가 지금 한국에 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부르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래요. 왜 그러냐면 기초수사가 제대로 안 돼 있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종섭 지금 대사는 그 당시에 최고 책임자였잖아요, 장관, 국방부 장관인데. 지금 기초수사도 안 돼 있는데 그 정점에 있었던 이종섭 전 장관을 불러봐야 조사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조사를 해버리면 당장에 무슨 비판이 나오겠습니까? 공수처 말이에요. 그렇게 뭐 지금 한국에 들어왔는데 정작 조사했는데 말이에요. 그건 맹탕 조사하는 거 아닙니까? 또 이런 비판에 직면할 것이고. 자, 오른쪽. 그렇다고 지금 소환을 또 안 하면 이종섭 대사가 지금 어제부로 한국에 왔는데 소환을 안 하고 지금 계속 이런 상태가 돼버리면. 아니, 그럼 공수처 그러면 뭐 한 거예요? 아, 정작 지금 이종섭 대사 들어왔는데 그건 소환도 조사도 안 하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럴 거면서 지금 출국금지를 총 3번이나 해요? 원래 애초에 한 번 했고 두 번 연장했거든요. 아, 정작 들어왔는데 조사도 안 하면서 그럼 출금 3번이나 한 건 뭔데요? 또 이런 비판에 직면할 수 있고. 따라서 공수처의 딜레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송영호 변호사는 좀 어떻게 보세요? 명백하게 딜레마가 맞죠. 그리고요, 이건 정말 이렇게까지 국민적인 관심사가 된 마당에 공수처가 이종섭 대사를 빨리 불러서 조사하고 그 결론을 빨리 내는 게 맞습니다. 지금 고발된 지가 6개월이 넘었고 이제 7개월이 다 돼가고요. 무슨 압수물 분석을 못했다고 하는데 지금 압수수색한 지가 두 달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종섭 대사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3번이나 출국금지에 걸었었는데 그것도 안 부르고 있다가 한 번 부른 거 아닙니까? 지금 이종섭 대사가 떳떳하게 들어왔습니다. 국민들께서 들어오라고 하시니까 들어왔고 언제든지 조사해달라고 자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수처가 이 정도의 시간이 지났으면 빨리 이종섭 대사를 불러다가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께 공개를 해야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종섭 대사의 어떤 수사, 공수처가 소환 조사를 언제쯤 하게 될지 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할지 하고 난 다음에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될지 뭐 이런 등등 지켜봐야 될 관전 포인트가 좀 있으니까요. 좀 차근차근 짚어드리도록 하고